이번 문제는요. 2022년 3월 3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 네모칸을 읽어봐야 돼요. 근데 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문장을 그냥 해석하는 데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문장의 구조나 비슷한 어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을 위에 문장을 읽었는데 밑에 있는 문장이 위에 있는 문장이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 비슷한 어구, 비슷한 문장을 보시면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서로가 같이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efer to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efer to가 여기서도 나오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무엇무엇을 지칭하다, 가리키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고스가 대략 지칭한다. 뭐를? 이런 세계를 지칭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로고스만 나오느냐? 아니요. 미터스도 나와요. 그럼 얘들아 미터스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터스는 무엇무엇을 지칭한다. 자, 뭐를 지칭해요? 이 세계를, 이러이러한 세계를 지칭한다. 라고 해서 어? 그럼 선생님 이 부분 로고스의 어떤 일부 설명을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 미터스의 설명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해서 바로 미터스 설명을 넣거나 아니면 잠깐 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뒤에 뭐가 나올지 잠시 치리를 하면 훨씬 더 문제 푸는 게 쉬워지겠죠. 알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일단 refer to 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 비슷한 어구 또는 문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진다. 정리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대 그리스인들이요. 자, 뭐 하곤 했어요? 설명하곤 했어요. 두 가지 다른 방식 어떤 사고의 다른 방식이 있대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미터스가 되겠죠. 자, 먼저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고스는 뭔데? 자, 여러분 로고스 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로고스는 선생님 이거 지우기가 너무 아쉬운데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걸 바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B 같을 때는 B는 여기서 여기서 미터스가 나오죠. 자, 미터스 우리 친구들 보이기 쉽게 LM이라고 적을게요. 자, 미터스는요. 음, 꿈이에요. 꿈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징의 세계입니다. 상징적 세계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전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A를 가볼게요. 벗 근데 여기가 또 문제 풀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접속사, 접속부사 중요합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이 그때와 지금이나 자, 누굴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인류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 여기만 포함하는 게 아니네. 더 가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런 학자들이요. 봅니다. 더 복잡한 상황을 봐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미터스랑 로고스랑 서로 얽혀있고 상호의존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언제예요? 현재, 기현재. 그래서 과학 그 자체 이런 관점에서 즉, 로고스 따로, 미터스 따로 보면 안 돼. 두 개는 서로 얽혀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존재야. 라는 이 관점에서 과학 그 자체는 어디에 의존한대요? 이야기에 의존한대요. 잠깐, 이야기에 의존한다는 건 어디예요? 이야기, 이야기에 의존한다는 건 스토리텔링에 있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터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문단에서 가리키는 게 로고스인지 미터스인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나라고 나왔죠. 그러나 미터스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로고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C를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C 가기 전에 여기 있는 B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터스는 이런 세 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은 합리주의자들이 오늘날의 합리주의자들은 일부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하고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동사 1, 동사 2로 변혈이 되네요. 자, 이 철학자들이 뭐를? 로고스를 높이 칭찬한다. 아, 이때는 로고스를 좋아했구나. 그리고 뭐는 별로래요? 자, 룩다운해서는요. 뭔가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뭐를? 어, 미터스는 별로야. 로고스가 짱이야.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로고스가 뭐가 있습니까? 막 논리.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 어? 그들이 결론 짓기로 이 논리와 이성 이것이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준다.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신화 만드는 거는 이건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로고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C를 보긴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거는 미터스인데 미터스 얘기로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위에 로고스의 설명을 나왔으니 미터스의 설명이 나오고 근데 미터스가 있지만 설명까지 끝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로고스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 그죠? 요즘 많은 학자들은 미터스야. 과학 그 자체에서도 요즘은 어떻게? 스토리에 의존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적어도 A가 먼저 오면 안 되고 B 다음에 A가 와야겠다는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이 C가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중요한 건데 자, C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묶어볼까요? 어디까지 묶어볼까? 자, 이게 이게 주어죠. 얘가 주어고요. 여기가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까지 끊어지면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됐나요? 그럼 가볼게.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틀 그 틀과 그 비유 자, 근데 뭐하기 위해서? 그 세계를 그 세계가 뭔지 모르겠어.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틀이 자, 뭐를 형성해? 과학적인 발견을 형성해 우리가 만든 즉, 우리가 찾은 과학적 발견을 형성한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가볼게요. 그들은 심지어 형성해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해 자, 우리가 보는 것 과학적인 발견 그것이 바로 미토스를 가리키는지 로고스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더 가. 자, when our frame 우리의 그런 프레임과 메타포리 바뀔 때 세계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역시 변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자체는 여기 있는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일까요? 자, 이게 더 어려워.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C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뭐? 과학적인 수치보다 더한 것 여러분 과학적 수치보다 더하다는 건 뭐예요? 과학적 수치 외에도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적 계산 말고도 다른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적을 넘어섰다 하면 로고스를 넘어선 거니까 여기는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미토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얘기하죠.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포함하는 거야. 뭐를? 새로운 이야기를 아, 여기 이야기 중심이구나. 이야기는 뭐예요? 미토스지. 그래서 여기는 미토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미토스 여기는 로고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도 미토스 여기는 여기는 로고스 여기 다시 미토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흘러가요? B로 가 그리고 미토스 얘기해 근데 하면서 미토스가 좋아 과학 자체에서도 그리고 또 세계 그 자체에서도 해가지고 B, A, C로 흘러가는 형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정답 몇 번? 2번으로 완성되겠죠. 자, for our service to everyone. 고맙습니다. KGM